너 혹시 강해지고 싶나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나만 따라오라고 아 이거야 씨X 이거야 어? 그니까 킁킁된다고 마약하냐고 물어보는데 아니 내가 아니 씨X 신고해 개새끼야 어? 신고해봐 비염때문에 그래 비염때문에 집공이즈네? 이 새끼가 한번 해보자 이거야? 그니까 비염때문에 여기가 말.. 님들 비염이 뭔지 알아요? 비염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게 이게 있어 아 콧물이 존나 많겠구나 아니야 콧물이 여기에 있는게 아니라 이쪽에 있어 이쪽에 이쪽 안쪽에 절대 풀 수 없는 곳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비염하면 사람들이 아 그럼 코안이 축축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존나 건조해 진짜로 심각할 정도로 건조해 진짜 그래서 숨쉬기가 힘들어 그러면 건조하면 어떻게 돼? 여기가 마르잖아 이쪽이 마르면 자연스럽게 굳는단 말이야 굳는다 보.. 구.. 굳게 되다 보면은 코를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밖에 없어 이해가? 몸이 굳으면 자연스럽게 몸을 피는 것처럼 코를 움직일 수 밖에 없게 돼 너무 굳으니까 자꾸 근데 어느때는 코가 굳지 않았는데도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코를 움직일 때가 많아 다 해명해줬다 좋아좋아 이거 이겼는데 우리가? 아 제대로 낚았죠? 개새끼가 어디를 앞으로 아플레쉬를 써? 어? 엑사이도 있고 막 다 있는데 어? 그래도 집공 이즈률이니까 내가 좋게좋게 봐준다 집공 이즈률 좋아 야 근데 혹시 이즈률이 아플레쉬한게 혹시 플래티넘이라서 아플레쉬한거냐? 하하 야씨 이즈률 이거 하 느낌있는데? 탁세이! 사실은 라인전은 집공이 세긴 해 근데 루시안은 라인전이 센거는 어차피 세니까 차라리 고복자로 중반 포텐셜 존나 올려주는게 오히려 좋을 것 같아 와 이거 스트레쉬가 안 밀었으면 땄는데 죽기전에 미는거 봤어? 와아 그냥 Q맞으면서 앞대시 할게 Q맞으면서 Q맞으면서 앞대시 존나 쿨하게 라고 할려고 이거 따 이거 끌었다 여기다 아아 땄다 이거 야아 바이크좀 하는데 어? 바이크좀 하는데 이즈률 이즈률이 진짜 고수면은 그 비전을 그랩을 씹는데 썼을텐데 파이크가 스턴으로 놀래켰어 야 이거 파이크 빨리 도우러가 이거 뭐해 뭐해 도우러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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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바빠서 집가야돼 집가야돼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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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기잖아 그렇지 이기지 하하 나 루시안한테 고민이 있어 루시안한테 고민 하나 있는데 이거 다같이 고민 좀 해보자 이거 내 고민인데 잘들어봐 나 이거 진짜 원래 잘 안 나 고민상담 원래 잘하네 나 고민 잘 안말하거든 근데 말할게 정복자까진 좋아 루시안이 직공써도 되고 취향이야 근데 루시안이 무조건 침착으로 바뀌었잖아 그럼 부특성을 포션을 들 필요가 없단 말이야 왜 마나가 많으니까 그리고 얘는 어차피 흠낫을 사잖아 피도 별로 안차고 마나도 필요없는데 굳이 비스킷을 안들어도 돼 대체할 눈이 없거든 영감쪽에는 영감쪽에서는 대체할정도로 좋은 눈이 없어 아 잠깐만 아 나 씨발 말하느라 아 시청자 씨발 침자들 때문에 죽었네 잡겠는데 이즈리얼? 다잡았다 이거 나 다잡았다 이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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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지벨을 들까 아니면 마법을 들까 뭐 결의를 들까 이게 딴 거를 좀 생각해볼까 하는데 근데 그러기엔 신발이 너무 좋아 마법의 신발이 어 뭐야 어떻게 땄어 문도 뭐야 그냥 고민을 해봅시다 님들 그잖아 이게 침착 때문에 만화가 필요없고 피도 어차피 흠낫으로 차는데 굳이 들 필요가 없거든 비스킷을 만화 더 올린다고 얘는 이즈리얼처럼 막 세지는거 아니잖아 외상이 좋다곤 하는데 확실히 내 직공 안드니까 약하다 혹시 뭐 오냐 뒤에 나 이거 타우도 하나 먹고 갈게 기다려 나 다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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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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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아하핳 새끼 플래시 있었어? 아하핳 너 너 플래시 있었어? 너 혹시 플래티넘이냐? 아씨 아 이 새끼 성장 잘되고 있어요 왜 멘 지슈 황 플래시가 있던라 chanting 뭘 플래시가 있냐 했더니 플래티넘 4였구만 이거 이거 밀자 이거 님들 루시안은 직공이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진짜 확실히 라인전이 차이가 많이 난다 직공이랑 전복자랑 전복자랑 한타가 좋으니까 그랽고 그랩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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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나 그랩고? 몰라겠어. 몰라겠어. 그냥 튀면 돼. 이거 튀면 돼. 그냥 어 내 Q 어떻게 피했어? 다 같이 한마음으로 피했는데? 뭐야 얘네 왜 이렇게 따라온 거야? 야 식칼 맞추면 바로 써.. 아니 내가 진짜 뭐야? 아니 나 아까 문도가 식칼 맞추면 써 렌 쳐준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말하다가 갑자기 식칼 맞아가지고 말하다 말았어. 야 이거 기다려봐. 나 이거 부술게.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 부술게. 아 내가 부술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어? 진짜 미안. 진짜 미안. 아니 나 궁 맞았네? 나 스트레쉬 궁 왜 맞았지? 아 근데 이게 파워가 마지막에 진짜 진짜 안 부서진다. 아 진짜. 아 되게 안 부서진다. 이거 생각보다 안 부서지네? 와 딴딴하다. 야 너네 다 뒤졌어. 살렀어 형 왔어. 위로 빼겠지 당연히? 야 이거부터 이거부터. 그렇지 그렇지. 야 이즈련 내가 마무리할게. 야 얘네가 너 죽일라고 하는데? 야이씨. 야이씨. 파이크 재미 존나보네. 진짜로. 재미 존나보는데 혼자? 어? wasn't must buck поним they had to go there. 온다 온다. 녹톤 온다 녹톤 온다 녹톤 온다 녹톤 온다. 아아아 unjustly $%다. 어으司아 오오오오 개새끼가 녹톤 노플 자식이 어? 내가 호락호락하게 죽어줄것갓애? 너 나 바로 가해서 올려 짜증나게 하면은 내 방금 짜증이가 덜 났으니까 안올리는거야 바로 가해서 올려 자음부터 이렇게 짜증나게 하면 알아떠? 어 뭐야 나 왜 톰veer장컷 샀어 아 뭐야 아 뭐야 아 아닌데 어 내가 이거 눌렀는데 아 시발 뭐야 오케이 이렇게 된 이상 pp 칼날이다 아 근데 진짜 꼬.. 나 망치 누르는거 봤지? 그치? 내가 이상한거 아니지? 내가 이상한거 아니지? 다들 망치 누르는거 봤지? 그치 그치 그치? 그니까 나 망치 눌렀다니까? 망치의 주윤이 내가 아니라고? 족간소리마 내가 내 돈 주고 사겠다는데 주윤이고 나발이 어딨어 뭐해 뭐해? 안녕하세요 더프샵입니다 마사지가 필요하세요? 확실히 근데 템 올라가니까 정복자가 조금씩 좋아져 직궁인데 직궁이 초반에 압도적이긴 하다 이제 너프 당하면은 정복자 안쓰고 직궁 쓰겠다 불쌍해 야 니네 뭐하냐? 에이 나 궁 쓴다? 2 1 0 기다려봐 0 0 0 0 0 0 0 0 0 잊을라구 아 이거 밀까? 녹통 궁 쓸거 같은데 나 빠질래 이거 이번에 정복자 넣고 되면은 직궁 쓰세요 님들 알았죠? 아니 스레시야 니가 하고싶은게 뭐야? 나 너랑 너랑 같이 라인전 서고 너랑 같이 상대방으로 플레이하고 있음에도 너가 나한테 뭘 하고싶은지 잘 모르겠어 너가 나한테 하고자 하는게 뭐야 버팀 어 뭐야 비쉬 했는데? 하나 둘 셋 평평평평평평평평평평평평P Rice 살 수 있었는데 정복차 터져가지고 급혈해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